웃기지 않냐? 태양이랑 나랑 무슨 학연이겠냐? 그때 그 일이 왜 나한테 이렇게 또 돌아오냐? 나 이번엔 같은 잘못 안 할게. 언니 뒤에 숨지 않을게. 가자. 내가 찍은 놈 내가 꼭 찾을게. 꼭 찾아낼 수 있을 거야. 너 있잖아.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경기. 여기서 뛰다 죽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경기 해봤냐?